홍윤아 씨가 저희들끼리만 해야 되는 얘기를. 김민경하고 이런 얘기들. 웃기려면 이런 얘기 해도 되고 저런 얘기 해도 합쳐서 몇 킬로다 이런 얘기는 안 창피하잖아요. 뭐가 창피하냐면 자꾸 어디 가서 국전이는 다리가 예쁘다. 그래서 나서 좀 의아했어, 그 얘기 들을 때. 국전이는 약간 섹시하다.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는 자존감 원룸이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줘요, 우리끼리는. 매기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하는 거야, 이건 제야. 극주 언니 같은 경우는 좀 길고 다리도 길고 날씬한 스타일. 우리 안에서는 윤아 씨는 귀여운 동댕이라고 하고 저는 그래도 그들 사이에서 좀 키가 커서 좀 길다 이래가지고 좀 섹시한 쪽을 맡고 있어요. 듣기 싫으시지만 이게 저도 힘들어요, 저도 힘들는데. 이렇게 안 쳐 놓은 것도 솔직히 기본이 좀 더 높아요. 그래도 제가 아까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 정도 앉아 있었는데 이게 도움이 안 돼서 차라리 앞에 나와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. 안주현 씨. 안주현 씨.